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의정보시와 학술 교류를 맺은 중국 차월학회가 싱가포르 리웨이사와 함께 코로나19 마스크 30만 장을 한국에 지원했습니다 이번 마스크 지원을 통해 한중 국제 교류 강화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권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시와 지난 6년간 학술 등의 교류를 하고 있는 중국 차하월학회가 4월 27일 싱가포르 리웨이사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마스크 30만 장을 한국에 기증했습니다 중국 차하월학회는 한팡민 주석이 대표로 있는 민간학술단체로 2009년에 발족한 외교 및 국제관계 전문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차하월학회는 기증한 30만 장 중 5만 장을 2015년부터 매년 동북아 평화시대를 주제로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을 개최하며 국제외교 및 상호교류 등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의정부시에 지원했습니다 이날 17시 서울중구 명동에 소재한 주한중국대사관에서 개최된 기증식에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진표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 주요 내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중을 비롯한 전 세계가 혼돈과 경기 침체에 놓여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중국 차하월학회에서 보내준 마스크와 온정의 손길은 한중 양국의 진실된 우정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반자로서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중대한 시기에 중국이 우리 국민에게 보여준 위로와 격려는 미래의 한중 국제교류 강화에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권준호입니다 KBCS 뉴스 권준호입니다